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영진입니다. 자, 2023학년도 장영진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 초집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11월 18일 수능이 종료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사실 이 11월 18일 수능을 통해서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의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태는 뚜렷하게 드러날 텐데 시간이 2년 정도 걸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기존의 체제가 붕괴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체제가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예고됐었는데 이번 수능을 통해서 모두에게 이제 확실하게 다가온 거죠.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2022학년도 커리큘럼을 소개할 때 얘기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예고였다면 이제는 현실이 된 사태 그 사태를 명확하고 냉철하게 이해해야 2023학년도 여러분 수능 수학 준비를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에 앞서 붕괴된 기존 체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가야 하겠습니다. 어우 말이 좀 무겁죠. 2023학년도에 여러분이 수능 수학을 성공하고자 한다면 사실 냉정하게 이 왼쪽의 현실 이게 현실에 대한 인식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불가피합니다. 현실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사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학습법이 붕괴했다는 거예요. 학습법이 붕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사실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유 한번 설명해 줄게.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해요. 선배들이 당한 것처럼 여러분 센수학이라는 너무 구체적으로 책 이름을 명시해서 좀 미안한데 뭐 미안할 건 없죠. 어쨌든 현실에 있는 책이니까요. 센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신을 치죠. 시험 잘 쳐요? 못 쳐요? 시험 센수학 문제 잘 풀면 대신 잘 쳐요. 그런데 이 센수학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센수학, 센수학 센수학은 말이죠. 당연히 또 내신 기출을 모아서 만든 거예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의 내신 문제를 다 모아서 유형별로 정리한 거죠. 교과서 체계가 변해도 단원 자체가 많이 단원 자체의 내적 통일성은 거의 안 바뀌어요. 수능을 어느 과목 시험 치냐는 많이 바뀌지만 내신을 치는 과목들은 사실 옛날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다 똑같아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일부가 빠지긴 했지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지금 좀 감이 옵니까? 우리는 센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 행동을 주로 하죠. 학원에 가서 하든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하든 대부분 또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를 여기서 추출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신을 시험을 치면 비교적 성공적인 전략이 됩니다. 갑자기 수능인데 왜 내신 얘기를 하냐고요? 잘 보세요. 기존 커리큘럼 기존 학습법이란 수능장에 가자 이거였지. 수능장에 가자. 뭘 공부하고 가나요? 뭘 공부하고 가자? 그렇죠. 기출을 공부합니다. 이 기출을 그냥 막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공부하지는 않지. 어떻게요? 커리큘럼이 있어요. 커리큘럼. 커리큘럼이라 하면 기출 중심의 커리큘럼들이 대부분일 텐데 기출을 공부하는 순서와 종차를 정리해 준 거죠. 누가? 앞서 간 사람들이 선배일 수도 있고 출판사일 수도 있고 선생님 같은 수능 강사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제시해 놓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장영진 너의 커리큘럼도 있니? 당연히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런데 이 커리큘럼은 뭐를 통해서 구성이 된다고요? 아 뭐겠어요? 수능 기출 기출을 통해서 구성이 되죠. 수능은 무려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원까지 평가원까지 뭐 교육청도 포함시킬까요? 웬만한 포함시키지 않는데요. 이렇게 짜여진 커리큘럼으로 수능을 치러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현실 냉정한 현실 인식은 뭐라 그랬지? 붕괴됐다고요. 이 학습 패턴 이 학습의 전략이 더 이상 치료성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치료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삐뽀삐뽀 빨간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배가 혹은 여러분 스스로가 수험생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 수능 문제를 어렵다고들 표현을 할 텐데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실제 1컷이 8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컷 3컷 등극간 간격이 쫙 벌어졌죠. 오리온식이 맞습니다. 이건 현상이지. 최상위권 학생이나 수학을 그냥 잘하는 수학 강사 같은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 입장이 아니라 고등수학을 좀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이게 왜 어렵다고 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수능이 어려웠던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안 나오니까 그렇지. 이걸 연습해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저걸 열심히 연습했는데 수능장에 가면 낯설어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잘 안 나. 그런데 비슷한 주제와 유형 문제로 훈련한 문제풀이로 훈련하지 않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굉장히 사고력 중심에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방식으로 정말 전공법으로 독학으로 공부해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극소수. 왜? 그냥 수학이니까 어쨌든. 고등수학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믿고 따랐는데 기출문제집 사다 풀었는데 메가패스 끊고 공부했는데 왜 수능시험장에 가니까 문제들이 이렇게 낯설어 이거죠. 그렇죠? 이것은 예고된 결과였잖아. 자 의심스러운 사람은 선생님의 작년 칼럼이나 작년 커리큘럼 안내 이런 걸 다 한번 보세요.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붕괴했습니까? 아주 간단해요. 출제 범위와 형식이 그냥 바뀌었기 때문이야. 이건 이건 누가 봐도 상식이라고 보세요. 수원 공통과목과 공통과목 수원수트가 있죠. 거기에 이제 확통이 있고 미적이 있고 기아가 있습니다. 공통과목이 무려 배점이 74점이나 돼. 전체의 74%나 돼. 이거는 26점밖에 안 돼요. 하나 선택할 건데 중요한 건 배점보다도 배점보다도 있죠? 여러분 여기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아니 커리큘럼 따라서 한다니까. 그렇죠? 커리큘럼 따라서 하잖아요. 연습하잖아. 그렇게. 그런데 수원 수투 수원과 수투가 지난 10년간 지난 10년이에요. 지난 10년간 가나형 체제에서는 이게 이제 이과 문과였잖아요. 이 가형 시험이 더 어렵죠. 가형을 수학 더 많이 시키는 거니까. 가형 시험 범위가 아니었잖아. 가형 시험 범위 아니었잖아요. 가형 시험 범위가 뭐였게 헉통 미적 기하였잖아요. 가형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사고력 변별력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핵심 문항이 훨씬 많겠죠. 같이 시험을 치는데 나형에서 이 수투 쪽이 나형 쪽 시험 범위였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기출로 커버가 잘 안 돼요. 유형도 조금은 단조롭고 조건의 결합 방식도 약간은 느슨하기 때문에 이 가나형에서 수원 수투에서 변별력 문항을 출제하는 건 정말 새로운 일인 거예요. 지난 10년간 기출이 없다고 봐도 완전히 없진 않겠지 나형도 있긴 했으니까 하지만 사실상 안정적으로 트레이닝하는 커리큘럼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센 수학을 풀듯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타던지 아니면 두 개를 타던지 아니면 기출문제집을 사다 풀던지 이럴 거 아니야. 그제? 맞죠? 별로 소용이 없었다. 이거죠. 이게 사태의 진실입니다. 넌 뭐 했냐? 선생님 뭐 했냐면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올해 선생님 커리큘럼을 타고 온 사람들 상당히 안정감 있게 공부하고 많은 성공사들이 사례들이 막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럽죠? 자 학습법이 붕괴되었다면 이건 정말 현실이야. 지금 어떤 커뮤니티 이런데 오랜만에 선생님 가봤는데 이것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출의 한계라는 근데 그건 기출의 한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커리큘럼의 한계지 기출은 죄가 없어요. 기출은 그냥 있는 거고 커리큘럼의 한계입니다. 어쨌든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트라이앵글의 한쪽 축을 설명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아니 새롭게 판을 짜야지 전략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어. 재구성하면 돼. 그리고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하고 재구성을 해내면 올해도 여전히 헤매고 있을 거거든요. 내년에도 좀 헤맬 텐데 한 2년 지나면 이제 좀 안정화되겠죠? 앞서갈 수 있어요. 그냥 전략을 재구성하고 사태 파악을 제대로 한 것만 해도 상당히 앞서갈 수 있어요. 왜? 아니 필요한 공부부터 중심을 잡고 하게 될 테니까 이해되세요? 자 전략은 어떻게 재구성해야 됩니까? 일단 이걸 인정해야 돼요. 안 되겠다. 낡은 커리큘럼 망하겠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 병렬적인 기출이 아니라 기출이 여전히 중요한데 그냥 기출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출이 아니라 최근 기출 중심으로 해야 돼요. 최근 기출 최근 기출 양이 좀 적잖아요. 그렇죠. 최근 기출만으로 연습하기엔 양이 충분치 않죠. 최근 기출의 중심을 중심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다 외워야 돼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반복해서 문제 각각의 의미와 그것의 이전 기출들과 좀 다른 지점들을 잘 이해해 두고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운 틀을 짜야 되니까. 최근에 그래도 2년간 기출이 있긴 있었잖아요. 올해는 온전한 1년치의 작년에는 반절이 있었습니다만 수원이 있었죠. 수2는 없었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기출 최근 기출의 중심성을 두고서 뭘 해야 됩니까? 이 시절에 10년간 가나형 시절에 주요한 원리들 수능 문제를 출제한 주요 원리들을 사실은 다시 융합시키고 있어요. 기존 기출을 여기다 붙여야 돼요. 기존 기출을 융합시키는 융합시킨다는 게 단어가 좀 어렵죠. 지금 여러분이 이걸 스스로 하기는 어려울 거고 기존 기출을 최근 기출에 이렇게 종속시켜야 돼요. 종속시켜야 됩니다. 평면적으로 그냥 뭐 있는 거 다 풀고 있는 거 그냥 쫙 풀잖아요. 그러면 삼각함수 이런 거는 내신 수준의 문제만 풀고 시험장에 가게 될 거예요. 수능은 완전 수혈은 완전히 옛날 구닥다리 발견적 추론이 이번에 수능 21번 같은 게 발견적 추론이란 말이죠. 발견적 추론 같은 거 아닌 이상한 수혈을 하고 갈 것이고 수2는 옛날 나형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지금 나형에서 다루는 방식으로 주요 문항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죠. 기존 기출의 융합 방식 자세한 설명은 차차 더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어쩔 수 없어요. 신규 컨텐츠를 붙여야지. 신규 컨텐츠는 신뢰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냥 뭐 수능에 아직 출제되지 않은 미출제 요소를 다뤄줄게. 미출제 요소 다 언제 정해져 있어요. 어디 뭐 백사장에서 모래알에서 뭐 찾는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신규 컨텐츠는 최근 기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 이게 교과 개념 내에서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그걸 다시 연습시키는 문항이어야 합니다. 이런 전략은 정말 너무 좋은 전략이어서가 아니라 올해같이 아직은 체제가 변하고 기존의 학습 커리큘럼은 붕괴했는데 뚜렷하게 안착된 커리큘럼이 만들어지지 않은 올해같은 시점에 불가피하지만 최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럼 이제 트라이앵글의 마머지 한 축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뭘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당연하죠. 장영진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장영진이 누굽니까? 선생님이 트렌드 검증된 수능 트렌드라고 슬로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올해 장영진 모의고사 2022학년도 수능에 장영진 모의고사는 정말 학생들에게 엄청난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은 못해도 느끼거든 안 되는데 이거 뭔가 이상한데 평가원 시험만 치고 오면 내가 그동안 쳤던 모의고사나 내가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장영진 모의고사를 좀 해봤더니 뭔가 좀 설명은 안 돼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돼요. 뭐 그래서 많이들 한 거죠. 이게 좀 설명이 잘 되고 있죠. 이제는 여러분 선생님이 몇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수능만 18년 했어요. 수능만 18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신이랑 수능 병행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기출을 융합한다고요? 최근 기출들이 기존 기출들을 융합한 방식으로 출제하고 있다고요? 그런 걸 느낄 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어딘가에 계실 거예요.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으니까 하지만 메가스터디라는 인강 내에서 잘 찾아보시면 안 찾아질 리가 없습니다. 수능만 18년 했고 강사 직출을 선생님이 9년 차인데 선생님이 이거 10년 하고 사업을 할지도 모릅니다. 9년 차인데 이게 뭐냐면 2014년 에 전문학을 직접 출제해서 모의고사를 전문학을 직접 출제해서 오르비 사이트였는데 그 당시에 거기에서 출판을 하고 강의를 단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벌써 9년 차가 됐네요. 단 한 번도 이 9년 기간 동안 장영진 모의고사는 중단된 적이 없어요. 이런 모의고사가 흔치 않을 걸요 여러분 좀 있다가 출제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군대도 가야 되고 젊은 출제진들의 경우는 아니면 학원 쪽에서 수능 컨텐츠 연구를 하는 일을 내 인생의 노선에서 좀 바꿔야겠어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학원들도 여기서 문제 사고 저기서 문제 사고 이러다 보니까 연속성이 자꾸 단절되고 이름도 바꾸고 이러잖아요. 선생님이 이 일을 그냥 9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돼요. 그럼 이게 됩니다. 최근 기출을 분석해서 아 이거 여기 연습을 더 시켜야 되네 애들이 여기서 이래서 틀렸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설명만 해내면 뭐 시험 현장에 가서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중요한 건 성적을 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연습을 해야 될 텐데 그걸 해드리겠다 인스톨이란 단어 아까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장착 이런 느낌은 좋았을 텐데 여러분 무슨 커리를 하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올 한해 장용진을 장착하세요.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거의 유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 그냥 믿으셔도 된다는 믿으셔도 된다는 두 가지 키워드를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아 올해 여러분들이 2023학년도 수능 성공을 위해서 꼭 이해해야 되는 냉정한 현실인식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전략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으로서 성공의 트라이갱글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 하면 됐죠 여러분 어차피 무슨 커리 있는지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되잖아 글로 다 써있는데 그리고 이 커리들이 올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매년 있어 왔던 커리니까 소개를 받았건 커리큘럼 있는 건 여러분 할 줄 아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요한 축을 좀 보시면 좋은데 보십시오 선생님 커리큘럼은 이원화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서를 딱 보면 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 하나는 소개시켜주고 갈게요. 장그레 장그레는 오늘 올해 처음 시작하는 강의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좀 이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설명 좀 해줄게요. 수원수2가 메인이야. 수원수2 안하고 수원수2가 제대로 안 되고 나면 수원수2는 기출도 없다 그랬죠 거의. 수원수2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성공하기 힘들다. 이건 누구나 이제 알텐데 수원 수2에 수원수2에 대단원이 6개가 있어요. 여러분 수원의 3개 수2의 3개 뭔지 알겠죠 여러분 지수로구함수 삼각함수 수열 여기 함수의 극한 함수의 미분 함수의 적분이죠. 이게 그냥 함수예요. 함수 에이 그래도 함수가 좀 다르잖아요. 성격이 아 당연히 함수가 다른데 다 함수니까 시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함수가 7알이 넘어요. 함수가 7알이 넘는다고 와 이게 다 함수라니까 당분간 우리 수능수학은 함수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수야 그냥 다 함수 이 함수에 뭐가 이제 필요한 소양이 되냐면 고1 함수도 필요해요. 고1 고1 때 함수 배우죠 여러분 고1 함수도 필요하다니까 요새 2차 함수 출제빈도 많이 높아졌어요. 아니 원래 이쪽에 3,4차 함수 다루는 거잖아. 우리 함수 이론 고1 함수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함수의 기본 이론 역함수니 합성함수니 아니면 1대1 함수니 이론 함수의 기본 이론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이해 이런 기본 이론들이 많이 탄탄해야 돼요. 거기에 가형 시절에 함수를 출제했던 가형 시절에 함수를 출제했던 원리들 대표 표준기 항등식이 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인데요. 이런 원리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 수트의 핵심 문항 변별형 문항 3개 함수 요거 3개가 하나만 3차 함수였고 나머지는 연속 함수 구간별 연속 함수랑 구간별 미분 가능한 함수였어요. 번호 알려줄까요 여러분 번호 20번 22번 그 앞에는 몇 번이었냐 잠깐만 13번 13번이었어요. 아닌데 13번 잠시 번호가 헷갈린다. 10 13번일 거예요. 12번인가 12번 아니면 13번 12번일 거다. 12번이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러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말고요. 다 하세요. 그냥 진짜 다 하세요. 수능에 나올 만한 함수와 관련된 기본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난 이따가 목차도 보여드릴게. 한 번에 정리하면 이제 개념 학습하러 들어갈 때 이제 정말 훌륭한 무기가 탑재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니까 그걸 탑재하고 가느냐 가다 보면 언젠가 제게 되겠지 하고 가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여간 그래요. 기출 기출의 내용은 주로 인강 중심으로 되어 있고 개념 퇴제가 개념 강의입니다. 실전 개념이고 3점과 주로 4점의 필수 문항들을 익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변별력 문항들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서 흘러갈 텐데 올해의 반수는 작년에 이제 올해의 반수에서 반수한 학생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고 후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반수생들 이거 꼭 알고 시작해라 라는 시의적절한 포인트를 잡아서 개강한 것이었습니다. 올해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큼 되죠 여러분. 올해는 특징적으로 함수를 한다. 기초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기초를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런데 개념 퇴제 뭐 비트케 이거 통해서 3점과 4점을 잡겠다. 이게 여기 뒤에 보통 뭐가 붙어요? 실전 연습. 장영진 모의고사가 붙죠. 그런데 선생님은 모의고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모의고사가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년 내내. 모의고사 커리큘럼이 있는 거고 시기별로 필요한 모의고사들을 계속 내왔고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 때 작년에 모의고사 진짜 많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계속 내죠. 쉬지 않고 그리고 약속한 모의고사를 모두 출제했는데 올해는 이거 하나 추가했습니다. 수능 찍먹 뭐예요? 모의고사 찍먹이냐 뭐라 그러죠? 탕수육 먹는 방법이죠? 한번 시도해 본다 이런 건데 예비고삼 학생들 특히 뭐 앤수라고 해도 수능 문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낮다 싶으면 다 좋아요. 이것은 무료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이런 거야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이번 수능 문제랑 그 다음에 고의학평 참고해서 학습의 방향성을 진단해주는 진단형 모의고사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12월에 3월 학평 대비 6월 모평 대비 모의고사 각각 2회분씩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시즌을 두툼하게 1부터 4까지 4개 시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개 시즌만 해도 총 12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 2개 하면 16회가 되죠? 그리고 얘까지 하면 17회 정도가 되겠네요. 이 외에도 월간장형진에 모의고사를 계속 매달 탑재해주고 있습니다. 합투 형식이죠. 이걸 1년 내내 가져갑니다. 모의고사는 장형진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함수도 앞으로는 장글에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이 선생님이 깔아놓은 새로운 커리큘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커리큘럼입니다. 장착하세요. 그런데 있잖아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냥 어떤 평범한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다. 붕괴된 붕괴된 커리큘럼의 대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안이다. 이게 최선이다. 이상할 수 없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존의 기출 기존 기출 중심의 커리큘럼에서 한참 헤매다가 2학기 돼서야 아 이거 뭔가 이상하다 라고 다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출제되지 않은 요소들은 이런 게 있을 거야 라고 추측에 근거하거나 기존 기출을 또 너무 소홀히 하는 방식으로 가서도 위험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했듯이 기존 기출 중심으로 아니 최근 인형 기출 중심으로 중심성을 명확하게 하면서 기존 기출을 융합시키고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식으로 짠 겁니다. 그러니까 장영진을 탑재하시라 라고 권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간단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장글에 이미 오픈했고 12월 내에 완강이 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게시판에 질문했다 하더라고요. 어렵나요? 쉽나요? 문제풀이 강의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원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진짜 원리 기본 개념과 원리 그리고 그리는 연습을 꽤 많이 시킬 텐데 기본 그래프 뭐가 있겠어요? 기본 그래프 이 성질 다 알아야 되거든. 3, 4차 함수 비율을 포함해서 지수 지수 로그 지수 로그 삼각함수 이 세 개를 먼저 가르치고 이 성질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3차 4차는 뭐 굉장히 다이내믹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 성질들을 보통 비율 관계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걸 먼저 다룹니다. 파트 1이고 요것만 해가지고 수능 치는 거 당연히 안 되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파트 2에서는 뭘 합니까? 이제 평행이동 평행이동 평행이동을 통해서 함수를 어떻게 다루고 조작하는가 평행이동 나오면 대칭도 나오겠죠? 대칭 주기 주기를 확장시켜서 구간별 함수 구간별 함수의 확장 원리를 알려드리고요. 구간별 함수 그리고 뺀 함수도 다룹니다. 뺀 함수 절대값 함수도 다루고요. 이런 함수들이 이런 함수들이 변환된 함수예요. 여기서 파생된 거죠. 기본 함수를 소스로 해서 함수를 재정의하는 거죠. 수능은 내신 거의 안 하죠? 수능은 얘를 메인으로 함수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글에 왔고 그거에 수원수트에 그냥 폭격 융단폭격이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결합돼서 이거를 여러분 다 띄엄띄엄 조금씩 하게 되거든요. 어디 가서 적분 가서 평행이동 좀 하고 미분계수 가서 대칭 좀 하고 문제 풀다가 요점정리 좀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에 하고 가자 이런 거예요. 그것이 장그름입니다. 되게 짧아요. 여러분 전체 9개 챕터밖에 안 되고 그리고 18강 예상하는데 아직 완강된 건 아니지만 18강에서 20강 그 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올해 수원수트의 출발점으로 기능하시길 너무 수학을 못하면 이걸 듣기가 좀 어려울 텐데 그렇지 않고 내신까지 했다 하면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함수의 주요 문항들은 다 그래프입니다. 내신은 식으로만 풀어도 되는데 내신은 식으로만 풀어도 되는데 수능의 4점 문항들은 다 그래프라고 보셔도 크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4점 문항 60%가 그래프예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4점 문항 60%가 함수의 60%가 아니야. 전체 전체 4점 문항의 수원수도 전체 4점 문항의 60%예요. 게다가 변별력 문항 6개 중에 중킬러 문항 6개 중에 4개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없이 수능 없다. 어떻게 보면 더 잘된 것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전 가형처럼 예전 가형처럼 미족도 해야 되고 그 함수잖아요. 그 다음에 기화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확통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다 병렬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보다 함수 중심으로 하고 기화해야 합니까 확통해야 합니까 미적해야 합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되 미적을 하게 되면 미적이 가장 강력한 과목이 되어가고 할 수밖에 없는 미적도 함수잖아요. 미적을 선택하면 수능은 수열 빼고 다 함수예요. 수열은 수열 빼고 다 함수입니다. 거기에 기화적 요소들의 결합을 좀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죠. 상황은 명확해졌고 오히려 단순한 면이 있다. 그래서 전략을 잘 짜면 오히려 앞서가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이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맞는 것 같죠? 개념태제는 실전개념 중심으로 교과개념과 실전개념은 3대7 과목마다 좀 다른데요. 3대7의 비율로 교과개념은 내신을 통해서 형성된 개념이잖아요. 그걸 짚으면서 실전개념 수능 4점으로 나아가는 길목들을 찾아내는 강의입니다. 겨울에 진행하고 완강합니다. 기출의 내일은 과목별로 강의가 업로드가 되고 리뉴얼이 될 텐데 일단 수원수2 중심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출의 내일은 요거 한마디는 해주자. 여러분 시중기출문제집을 아마 여러분들이 선택할 텐데 각 과목 300문제를 안 넘기게 잡아놨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중심에서 중심에서 변방으로 나가야 되거든. 이게 단원별로 돼 있어요. 단원별 주제별로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핵심 기출들을 2,300문제씩 각 과목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이 그냥 연도별로이 아니라 단원별로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선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기출문제집 사다가 맨날 지수로 그만하고 끝내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걸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컨텐츠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엄선된 문항들입니다. 비트케인은 올해 수강생들이 많이 호응을 해줬던 강의인데 원래 유명한 강자였어요. 올해 좀 많이 회자돼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최근 기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 비트케인 수2 올해 리뉴얼이 또 되는데요. 매년 리뉴얼이 돼 이거는. 그런데 비트케인 수2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이 다른 커리큘럼과 분명히 차별화가 됨을 느낄 거예요. 왜? 아까 융합이라고 그랬잖아. 기존 기출을 융합하는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고 그리고 자작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고 훈련될 수 있는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력 과목입니다. 주력 퀄입니다. 줌킬러 혹은 사전 낯선 문항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겁니다. 개념 정리하고 기출 풀고 관련된 문제를 같이 공부한 뒤에 스스로 다시 점검할 수 있는 4단계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의고사는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아까 1년 내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장영진 모의고사는 이제 2년 새 교육과정 2년이잖아요. 새 수능체제 2년차 그 강력한 강력한 결과를 이제는 2년차에서 성숙한 단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잘 피드백해도 개꿀이란 컨텐츠들이 또 있거든요. 피드백 잘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충실한 학습 충분한 학습의 어떤 베이스가 될 만한 한 9년째 하면서 진화를 거듭한 결정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장영진의 브랜드 자치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 다 드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자칫 보면 이렇게 되게 되게 오만해 보일지도 모르지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 구도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올해도 헤맬 겁니다. 선생님이 시시때때로 캐스트나 그리고 칼럼도 써서 올려주잖아요. 캐스트나 칼럼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한 얘기들이 의심스러우면 작년에 찍어놓은 것들을 다 한번 넘겨보세요. 아 이게 원래부터 이 방향으로 가르쳤던 거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강의에서 만납시다.